네, 인기 오셨네요. 길인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 그러니요. 뭐 동네인데요. 네, 뭐 먹고. 성원아, 나초치즈 좋아하지 않았어? 나초치즈, 네. 나초치즈 좋아했었지. 그리고 기억하자, 형. 와, 대단하네. 나초치즈. 낙지 보면 있어요. 맥주에는 나초치즈가 좋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초 먹자. 응? 나초. 아니, 메뉴 하나 갖고 벌써부터 얼굴을 묽혀? 그러지 마. 나초를 하자. 나초치즈가 좋습니다. 저를 꺼내주세요. 여기 낙지 소면 맛없죠? 아유, 뒷끝 장렬이야. 맛있으면 안 오셔. 응, 이거들 사진 찍어가지고 동기들한테 올리면 애들 되게 반가워할 거야. 자, 하나, 둘, 셋.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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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게 했는걸요? 너무 맛있게 했는걸요?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난다.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말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 나 울고불고 너를 원하고 보였어 이렇게 내가 지금... 오늘도 나 혼자 나 혼자 길을 걷고 나 혼자 TV를 보고 나 혼자 취해보고 이렇게 내 울고 우리 준규씨 지루해 죽네 죽어. 전화 좀. 삐끈 없었지. 우리 때는 삐끈 세대가 아니지. 훨씬 어렸어. 아빠? 아니 지금 엄마랑 엄마 선배 아시는 분하고 맥주 한잔 먹고 있어. 야, 근데 야, 근데 야, 니 엄마 진짜 웃고 둘이 진짜 겁나 친한 척하고 러브샷하고 하고 난리났어. 아니야. 아, 짜증나. 알았어, 그럼 늦지 않게 와. 벌써 열 시다, 열 시. 열 시다, 열 시. 그래. 안 가? 열 시인데? 열 시야? 열 시 너무 멋있어. 네, 예. 좀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 낼 때마다 서로 만나고 얘기하고 밥도 먹고 하는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가는 데 공이 맞아야. 신경 뵙는데 공을 아직도 이렇게 다음에 다시 만나요. 어휴, 못났다. 못났어. 시간도 늦었고 하니까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고 오늘 뭐 여기서 이만. 네, 그럼 가시죠. 어,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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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눈치를 두고 그래. 야 똑같이 한 번 해볼까? 너한테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 답답하네. 씨. 낙지 좋아한대면 야, 다 먹어, 이거. 배불러서. 싹 갈까? 배불러서. 아니야, 이거 싹 갈거야. 낙지볶음 면들어 한 거 좋아하면서 왜 이거 아 오늘은 배불러서 놀지 별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 어디로 하실 거야 내려와 아 당신 요즘에 너무 좀 약간 예민한 것 같아 선배 뭐 20몇 년 만에 우연히 만난 선배 무슨 텔레비전에 나오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뭘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인 줄 알아? 그래 이윤아 한번 들어보자 질투나니까